AP 투자 연구소 등시에 명확한 동력이 없는 와중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간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 속 삼성전자를 언급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젠슨황 CEO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기되었던 품질 테스트 실패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당장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급 체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뉘앙스를 낭비긴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시간 외 시장이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되어 이길 삼성전자 및 관련주의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일 가운데 노르웨이의 유명 유전 개발업체인 시드릴과 이미 시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약 40일 동안 머물며 시추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규모는 4,770만 달러, 우리 돈 약 656억 원으로 오는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가스관 관련주, 석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화장품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